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아 음 음 뭐 없지 문 열거야 저게 아마 저기서 다 뭔가 이루어지고 있을꺼야 저거 치트키 쳐가지고 정말 이루어지고 있나 볼 수 있.. 와 이거 되게 깔끔하네 볼 수도 있을텐데 아 그나저나 이거 되게 깔끔한데요 야 어 관리가 되고 있는거 같아요 딱봐도 되게 보전 보전 잘 된 볼트죠 그러네 그래 일단 길을 한길이니까 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되겠네 어 뭐야 202년 2.3년? 내가 딴 사람인 줄 알고 있는거 아니야? 내가 딴 사람인 줄 알고 있는거 아니야? 지금 따로 뭐 문이 열린데도 없구요 그런거 보면은 이 절차를 거쳤단 소린데 그럼 총 손님이 두 명이 왔어야 된단 소린가? 근데 밖에 죽어있던 해골은 하나잖아 뭔가 뭔가 이상한데요 어 볼트 112 강하보 사령님 어서오세요 어 얘한테 말해야되나? 가상체험기 가상체험기 탑승해달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단 뭐 이런곳에 오면 먼저 해야하는게 있죠 뭘 하든 뭘 진행하든 아 로봇들이 많은데 저거 죽이면 안되나? 저것도 죽임 다 경험치를 줄텐데 아이씨 어 짐노 컴퓨터 이거를 해킹해야 되나봐 아 아 야 여기 다 굉장히 깔끔하게 보존된 약품 들고 막 아 무기 저거 다 꽉 창고 같기도 한데 아 야 나 기술 몇이냐 과학 52 이거 해도 62 안 돼 아니 저 눈앞 눈앞에 떡이란건 아 그림에 떡이란건 저런걸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것도 안되네 이건 또 열쇠가 필요하네 아 아 뭐 아이 비가 이 로버트 브레이나 니 지금 먹을거 못먹어서 화났어 스프 아이 내 뒤지는게 내 낙인데 아이 뒤지지 못하게 물로 꽝꽝 잠가두고 있어 에잇 아이씨 저거 아유 아까워 먹고싶네 어 여기도 뭐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가 아유 여긴 들어갈 수 있는다네 여기 뭐 먹을거 있나 뭐 뭐 먹을거 없네 푹 푹 여기도 없네 아이 뭐 구조에 아무것도 없잖아 저기 말고는 어 여기도 있다 야 죽으란 아 죽으라는게 아니라 못먹고 가라는 법은 없어 뭐가 있겠지 뭐 뭐 뭐라도 있겠지 숟가락 있구나 아이 숟가락 어 리코나모 리코나모 메탈맨 예 총알종류는 하나도 없네요 총 류는 저기다가 따로 보관하고 있나보네 아까 거기 장기인데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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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 위도 저기 다 가봤구요 밑에 다 가봤고 예 안 가본데 없는거 같은데 뭐지 네 다 갈 때 다 간거 같아요 여기 뭐지 아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구나 이제 여기하고 저기 잠긴 방 두군데가 있는데 못 들어간데가 여기는 이걸로 되어있는거 봐서 무기되고 저기 열쇠 필요한데는 퀘스트 아마 진행하는데 요 딱 보면 그렇지 뭔가 열쇠로 이렇게 되어있는데는 어 이거 사용할 수 있네 어 자 저장 한번 하구요 됐자 아 이렇게 해서 뭐야 화면 보고있으라고? 누가 지금 화면속에 한명 나왔죠? 지금 트랜클리티 시뮬레이터에 들어가세요 어 핏보기가 시계가 됐어 지금의 시간은 오후 2시 어 55분? 어 4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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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인거 같은데? 레모네이드 어 되게 굉장히 유쾌한 성격을 가지는데? 나 뭐야? 어? 나 여자 꼬마아이네? 어? 야 너하고 나랑 다른 점이 뭐야? 똑같이 생겼잖아? 아이 아이 잠깐만 잠깐만 내 모습을 좀 볼려고 했는데 아니 안 똑같이 생겼잖아 내가 더 찐빵이잖아 아이 내가 더 찐빵 찐빵 너는 그래도 막 뭐 꽃도 달고 화장도 하고 막 그랬네 어린애가 물주면서 야 어! 다른 사람이랑 같이 놀아야 돼 최근에 좋은 기쁨이 있었어 나 지금 배우기 시작했어 오 우리 너무 즐거워 음 난 아버지를 찾고 있어 혹시 본 적 있어? 근데 얘 여기서 아버지를 찾고 있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넌 누구지? 난 베디 저는 트랜클리티 레인에 살아있어 게임을 즐기고 싶어? 게임이라고? 티미 뉴스밤은 아까 레모네이드 팔던 앤데? 이게 대체 무슨 게임이야? 자 자 이게 가상 시뮬레이터 세계니까 가서 울도록 해주죠 때리면 될거야 어 강아지네 아까 레모네이드 아 여깄네 테미 뉴스밤이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티미 게임하자고 하네? 다 게임하자고 하네? 어 페트럴을 울게 하려는 것 같더군 어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그를 싫어해 그를 싫어해 그를 웃기고 그를 웃기고 어 아 우리 아버지를 본 적 있나? 너 아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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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잃어버렸어? 어 어 잠깐만 설득으로 있는데 이거 안 통할 것 같고 그냥 때려야 되나? 어 얘 아버지가 어 어 어 어 주먹질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대요 어 약점을 알려주는구나 자 때리죠 근데 이건 뭐야 배트는 다들 이상하다고 하네 야 자 몇 회 살리면 울겠죠 아 야 근데 이거 카라가 떨어지는데? 야 야 근데 이거 카라가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 대한 상황이 하지만 물론 정말 효과적이었다 게임을 먼저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 너가 승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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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승리하는 예 넌 eleven 아 아 아 안전 속에 어 근데 이게 끝나면 승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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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승리하 어 얘한테 어 선택권이 없군 어 뭐라는 거지 겨료를 파경에 이르게 겨료를 파경에 이르게 하래 어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뭐 하라는 대로 해야 하지 않아도 돼요 안해도 되구요 여긴가 씜 아닌데 어벤던드 홍이가 있을텐데 하우스 어벤던드 하우스인가 이게 헨스 레지더 이거 여기도 아니고 이게 바로 제가 안시키고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어딘지 모르겠네 돌아다니던 부분은 있겠지 뭐 어 여깄다 어벤던드 하우스 버려진지 자 하나 콘두글도 벽돌 피처 고장난 라디오 빈병 빈병과 어 빈병과 이거 가득 놓음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똑같이 만들어내면 돼요 잠시만 벽돌이 벽돌이 이거 그대로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거였나 아닌데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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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아아아 아아아 이것도 아니군요 그 다음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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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됐죠 이거였어요 근데 되게 역동적이 있는게 많은데 여기서 바로 예 이 프로그램을 실험시켜서 어 끝낼수도 있구요 네 퀘스트를 여기서 카르마를 잃어가면서 할수있는데 제가 시키는걸 계속하면 카르마가 계속 떨어져 한가지 파경으로 이르는거 하나 해보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역기적인 이게 그 한명을 죽이는건가 뭐 그런거였어요 가장 평범한거는 의심을 사기해서 계략을 써서 꾀를 써서 의심을 사기한 다음에 어 정말 깔끔하다 여상 뭘해야될지 모르겠다 로즈어가 그 답답한 지하실이 없을때는 밖에서 난잡한 여자 마사심슨에게 초파를 던진다 그들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은 하지만 난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는걸 마사심슨 자 마사심슨의 잠옷을 잠옷 속옷 뭐 그런걸 갖다두면 되지않나 진짜로 진짜로 아무것도 없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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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만 하는거지 베디 하지만 그는 계속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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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 그는 이곳이 이곳을 만들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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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내가 다 풀었어 내가 여기 오자 오자마자 그거 풀거 같다 야 얘가 그 단서를 알려주죠 파경에 이르게 하자는거 어 한명을 때려죽여도 내가 때려죽여도 파경에 이르는거야 둘중에 한명을 때려죽여도 아니면 뭐 되게 역기적인건 그거고 쉬운건 그 속옷 근데 때려죽기가 힘들어요 어 어 방사람 먹고 물 자 화장실 물을 먹구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먹으면 되죠 먹고 앉아보면 어 잠깐만 지하실에 지하실 가는 문이 있을텐데 여깄다 지하실에 여자 속옷을 누우면 되거든요 아까 심슨 마사 집에가서 속옷을 가져와요 심슨 마사 이 집인가 심슨 심슨 여기네요 심슨 뭐 거주지 이 속옷이 이 속옷이 레이스 달린 속옷 이걸 가지고 가서 카르마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뭐 재미삼아 해보는거지 바로 나와도 돼요 아까 내가 그걸 풀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거야 이제 어 여기다가 속옷을 올려놓고요 그러게 이르는거지 얘한테 얘가 의심이 많으니까 얘는 의심 많은 사람은 조금만 옆에서 부추겨도 바로 그냥 의심부터 하게 하지 의심부터 하지 조금만 부추겨도 지하실에 가보는게 좋을거야 당신이 봐야할게 있어 날 믿어 중요한 일이야 가봐 아 나 따라와야돼? 나 따라오는구나 자 이거 봐 여자 옷이 있어 로저가 이거 그래서 당신 것이 아니라고? 야단 났군 어 로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거 같은데 내 얘기를 보면 바람을 피운다고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 조금만 부 이렇게 부추겨주면 진짜로 진짜로 믿는다니깐 바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거죠 로저 이 XX야 밀봉으로 밀봉으로 이거 얘 죽여도 돼 그 중의 하나 그 중의 하나 제네넛 무슨 말이야 로저 그녀의 바닥에 로저 그녀의 그녀의 로저 이혼을 하게 만들고 제네넛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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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얘를 죽여요 죽여도 파경에 이르고 저거해도 파경에 이려 두가지를 다했죠 어이 자 제가 또 저거 시키는데 이제 할 필요 없죠 귀찮잖아 나가자 여기다가 내가 어 중공군을 이렇게 풀어놓는거야 적군을 그 적군 침략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모두 진짜로 죽는거죠 실제로 죽는거죠 실제로 자 중국 침략 프로그램 제어 닥터 브라이언의 기록 토칸 이것 좀 읽어볼까 마침내 토칸 라군 시뮬레이션의 작동에 현실화했다 현실화 시켰다 고치 고통 고통 고통치는 태양과 해안의 끊임없는 파도로 이제는 질렸다 심슨이 계열병으로 죽어가는걸 지켜보는 거나 뉴스바움이 상황에게 물려 비빙지르는 것도 더이상 재미가 없다 난 그냥 와그대로 심심하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리서트할 때가 되어았다 오랫동안 스킬을 타지 못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다 바꾸는거죠 어제 디더스가 살롯의 집에서 나오다가 얼어있던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허공에 붕 뜨더니 그 집의 울타리 윗부분에 몸이 꽤 뚫렸다 진짜 장관이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새하얀 눈 위에 진한 핏작보다 더 멋진 것이 있을까 미친거죠 이제 거의 그 사건이 심심하다 못해 그 사건이 시뮬레이션 배경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다 뭐 완전히는 아니고 하긴 스위스 아부스에서의 23년은 충분히 긴 휴가이긴 하다 뭔가 이젠 좀 더 향수를 느끼고 싶다 트랭 퀄리티 레인 나 자신에게 놀랐다 내가 트랭 퀄리티 레인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식 마일이긴 해도 키더란님 어서오세요 어떤 면에서 자 전환제화 잠깐 블록이 완료 이전 버전 모두 삭제 여기서 몇 백년동안 이러고 있었을까 저 안좋은거 아냐 다 중국 침략 안정장치 초기화 안정장치 프로그램 서류 보람 박사님께 역시 여기 박사님께서 관심을 보였던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된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확히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니 프로그램은 민간 장비로 실행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 중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을 비상 안정장치가 꺼진 상태로 실행하게 되면 실험 대상들이 시뮬레이션 안에서 죽임을 당할 경우 실제로도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공식적으로는 선생님이 요청을 거절하면 봐도 당연한 일이겠죠 공식적으로는 거절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준거지 체이스 잠깐만 체이스 뭐라고? 콘스탄틴 체이스 장군 안전장치 자 얘네들 죽여주는 게 카르마를 얻는 일이에요 카르마를 얻었죠 이제 나가면 난리가 났거든? 이제 마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왜 인색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앞에 있으면 나 쏘나? 자 쏘봐 나 맞나? 쏘봐 나 안 쏘는데? 쏘봐 쏘봐 어 야 출구 나가는게 만들어졌죠 뭐 너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너는 다 죽였어 너는 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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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이제 떠나되나? 아버지가 어디지 근데? 자 강아지죠 어? 어? 잠깐만 쟤한테 말 끝까지 들어야 되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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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가 운영자 같은야 다 돼 우승자는 운영자 같은 애죠 객에 대해서 말해줘 가든 에덴 크리에이션 키트 가든 에덴 크리에이션 키트 K G E C K 얘는 그런 현실 대신 가상현실에 머물게끔 하는걸 그니까 매트릭스 매트릭스지 뭐 매트릭스 에 현실세상은 거의 폐허가 됐고 그거를 다시 재건하기 재건하기 보다 차라리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죠 매트릭스죠 잇짜 자 어어 차양모자 해물에 선글라스 이거 버리고 리코나 아 어디있지?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어어 아 어어 아 아 아 아 드디어 만났구만 아 핍보기에 저거 있는거 상태표식 있는거 엇 하 당연히 아 아 아 아 아 뭐로서 알아내셨나요? 그 테크놀오리지 이 아 아 아 아 뭐가 위험하고 뭐가 불안정한지 알아야 될거 그냥 불안정하고 그냥 위험하다고만 하면 되는건가 아 아 지금 당장 리벨시티로 데리러간다고요? 어 어 해야할일이 남았어요 어 당연하지 여기 뒤져야될거 아냐 어 일단 이제 모든사람들이 다 죽었을거에요 사람들이 다 있죠 이게 아마 강아지 이제 모든사람들이 다 죽었을거에요 이게 아마 강아지 관리하는일건데 어떤사람들이 있나 좀 볼까 자 맥박없음 혈압없음 체온 85도 80 호흡축이 없음 다 죽었겠죠 다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랑님 어서오세요 그나저나 그거보다 이거 안열리나? 저거는 꼭 저거 뭐 그게 있을거같은데 제어하는게 있을거같은데 어 일단 올라가서 아까 그 방에 가보죠 그 방도 뭐 뭐가 있어가지고 열 수 있는건가 설마 이중장치인가 뭔가 그걸 해제해서 열 수 있을거같은데 아 안되네 헬로매암 헬로매암 야 저거 먹고 가야되는데 아 과학 챗이 못가야되는데 제기랄 챗이 못가자는게 그냥 챗을걸 아 아 아 근데 이상하다 저거 쓰읍 내 기억으로 뭘 뭘 해가지고 저걸 열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열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 죽게 하십시오 그런거 없나 쟤를 죽게 만들어주는게 있을거에요 그러면 카르마도 없거든요 어 어떻나 그럴건데 야 근데 저거 저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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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얘를 어 어허 어허 어떻게 해야되지 설마 이 안에 그게있나 비밀번호가 어 저기 뭐있다 어 저기 비밀번호있다 그 레벨업에서 과학 찍어서 여기 다시 와야될거 같애 잠깐만 레벨이 어 거의 레벨업 천박 천도 안남았네요 900정도밖에 안남았네 그러면 다음에 과학을 좀 찍어서 예 과학을 좀 찍어서 오죠 얘네들 얘네들 많이 안서요 잠깐만 근데 나 다 그 해놓은게 다 없어졌다 이거 아이고 됐지 자 나가자 다시 와야지 뭐 뭐 멀지도 않은데요 좀 싸우다가 좀 싸우다가 parent 衝 히읍 ops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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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 솟 춘 아 그러고 보니까 버브레드 여기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가자 자 잠시만요